깃발을 세운 용사처럼 당당한 신부의 군대 글쓴이 박영민 목사 낭독자 허강원 간사 우리는 예수님께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하며 세상에서는 마귀 권세를 떨게 하는 용사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마지막 때에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속절없이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배도의 흐름에서 돌아서 나와 무화과나무 최종세대 즉 신부의 세대의 교회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용사로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들이 용사로 일어나 일제히 부르짖어 소리를 높일 때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신랑의 발자국 소리와 하늘 군대의 날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아가서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0자를 보십시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세히 보면 분명 한 여자를 말하고 있는데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여자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한 여자의 모습 속에 어울리지 않는 두 모습이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 속에 이 둘의 모습이 다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강한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십니다. 구약에서 259번이나 언급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군대의 총지휘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손에 칼이 없어도 애굽의 병사와 마병들을 다 물리치신 용사이십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음부의 권세를 부수고 전진하는 콧불소 용사들과 같은 강한 용사들의 포효소리가 들리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용사들의 입술을 통해 유다의 사자의 포효소리가 선포될 때 흑암의 세력들은 한길로 왔다가 혼비백산하여 일곱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을 보십시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대적하면 도망갈 것이라고 야고부 사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부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훈련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잘 훈련된 신부의 용사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위험이 있는 승리의 깃발을 든 용맹스러운 용맹스러운 군대의 모습입니다. 아가서 6장 4절 말씀 내 사랑아 너의 어엿붐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암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요한계시록에서 그 멋지고 위용이 있는 신부의 군대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마친 후 지상재림 하실 때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오실 때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군대들이 주님과 더불어 악의 무리를 끝장냅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 교회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도 갖추어야 합니다. 신부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여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다는 것은 깊은 어둠을 통과하고 나온 새벽별과 같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한 달같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은 이보다 더 순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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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이 신부가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 영광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가서 4장 7절 말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성도에 오른 행실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기다리는 신부여야 합니다. 유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양의 혼인기약이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정결한 처녀로 오직 남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 함이로다. 이렇듯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림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과 강한 군대 같은 군사의 모습 둘 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주님의 강한 용사들아 일어나라 순결한 주의 신부들아 주의 용사여 모두 일어나 주님 오심을 선포하라 우리는 주님에게는 신부요 세상에선 용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용사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정결한 신부에 대한 노래인 아가서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에게는 아름다운 신부이며 주님께서는 가장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결정판은 신랑과 신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아멘